시민권시험 시빅테스트 100문제 중 마지막 25문제를 공부하러 보고TV에 오셨다면 저와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도전해보세요. 먼저 좋아요와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렛츠고! 노예 해방 선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만든 Emancipation Procrimination 노예 해방 선언 무늬입니다. 그것은 Free the Slaves, Free the Slaves, Free the Slaves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What did Susan B. Anthony do? Susan B. Anthony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시민권을 위해 싸웠습니다. 시민권 운동을 하신 대표적인 두 분은 마틴 루터킹, Jr. Susan B. Anthony입니다. 1900년도에 미국이 벌인 전쟁 중 한 가지를 무엇입니까? World War I World War I World War I 세계 1차 대전 World War II World War II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 World War I 한국전쟁 비엔남워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1900년도에 미국이 벌인 전쟁 중 하나는 1800년도에 미국이 벌인 전쟁 중 하나는 네 Civil War Who was the president during World War I? 세계 1차 대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Woodrow Wilson Who was the president during the Great Depression and World War II? Who was the president during the Great Depression and World War II? The Great Depression 대공황과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 기간 중에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은 미국에서 유일무일하게 세 번 연속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미국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일본,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와 싸웠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이젠 하원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 아이젠 하원은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냉정 기간 중에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commu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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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 인종차별을 종식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무슨 운동입니까? 1954년에서 1968년 사이 Civil Rights Movement, 그러니까 시민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런 내용의 movement, Civil Rights Movement이었습니다. 답은 Civil Rights Movement, 시민권 운동입니다. 한국의 언적 기간에 참여 소식이 벗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와싱턴 DC에서 있던 I have a dream 스피치입니다. 그것은 1963년 8월 28일 날 있었던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fair한 job, 일거리와 그리고 자유를 주십시오라는 아주 유명한 스피치였습니다. What did 마틴 루터킹 주니어 do? 마틴 루터킹 2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Bout for the Civil Rights 시민권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What major event happened on September 11, 2001 in the United States? What major event happened on September 11, 2001 in the United States? What major event happened on September 11, 2001 in the United States?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는 무슨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테러범들이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이 보이시는 그림은 쌍둥이 미국의 무역 시장의 상징인 쌍둥이 빌딩을 테러범들이 마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폭파시킨 그런 장면입니다. 미국에 있는 American Indian 종족 중 한 종족의 이름을 말하세요. Apache Apache Cherokee Navajo Hopi Huron Inuit Crow Blackfit Seminole 이중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를 골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인디언에 대한 질문 한 가지 더 기억하시나요? Who lived in here? Who lived in United States before European arrived? 유럽에서 사람들이 이주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American Indian, Indian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100문제 중 두 문제가 인디언에 대한 질문입니다. Name one of the longest rivers in the United States Name one of the longest rivers in the United States Name one of the longest river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있는 가장 길이가 긴 강 두 개 중 하나를 말하세요. Missouri River 미주리 강 미시시피 river 미시시피 강 제가 두 개가 얼마나 긴지 한번 봤거든요. 미시시피 리버는 2348마일 미주리 리버는 2341마일 굉장히 길이가 길죠. 미주리 리버 미주리 강이 됐던 미시시피 리버가 됐던 기억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미국 서비 연안에 있는 바다는 무엇입니까? 태평양 서부 연안에 있는 바다는 태평양입니다. 한국에서 태평양을 넘어 Los Angeles, LA로 오실 수 있습니다. 서부 연안에 있는 바다는 태평양 태평양 미국 동부 연안에 있는 바다는 무엇입니까? 미국 동부 연안에 있는 바다는 무엇입니까? 한국으로 올 때는 대서양을 건너서 옵니다. 미국 영토에 속하는 것 하나를 말하세요. 대표적인 게 Gu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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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그 외 Puerto Rico US Virgin Island Smoa Northern Marina Island 대표적으로 한 다섯 군데가 크게 미국 영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If 만약에 제가 Guam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Guam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을까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출마를 하는 조건은 미국 50개 주 중 한 주에서 태어나고 그런 사람들만 출마를 할 수 있구요. 저처럼 Naturalized citizen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도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네임 원 스테이 보러스 캐나다 네임 원 스테이 보러스 캐나다 네임 원 스테이 보러스 캐나다 캐나다와 접경하고 있는 주들 중 하나를 말하세요. 캐나다와 접경하고 있는 주들 중 하나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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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Maine New Hampshire Vermont Pennsylvania Ohio Michigan Minnesota North Dakota Mont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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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aho Idaho Washington Alaska Alaska Maine Name one state borders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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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xico 멕시코와 접경하고 있는 주들 중 하나를 말하세요. New Mexico New Mexico New Mexico New Mexico 그 외에 California California Arizona Texas 멕시코와 접경하고 있는 주 중 하나는 New Mexico 멕시코와 붙어 있는 미국의 주 하나는 New Mexico 캐나다와 붙어 있는 주 중의 하나는 New York 수도를 묻는 질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What is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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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의 여신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Liberty 3 Civic Test 100문제 중 국기에 대한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그 중 한 가지 질문입니다. Why does the flag have 13 stripes? 왜 미국 국기에는 13개의 줄이 있습니까? Because there were 13 original colonies. 13 original colonies. 최초 식민 이주지가 13개였기 때문에. 13개 주. 그 중 3개의 주 이름을 말하세요. 뉴욕, 뉴저지, 조어제. Why does the flag have 50 stars? 왜 미국 국기에는 50개의 별이 있습니까? Because there are 50 states. Because there are 50 states. 50개의 주가 있기 때문에. Because each star represents a state. 각각의 별 하나가 한 줄을 나타내기 때문에. What is the name of the national anthem? What is the name of the national anthem? What is the name of the national anthem? 미국 애국가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The star-spangled banner. The star-spangled banner. The star-spangled banner. 별이 빛나는 깃발. 독립기념일은 언제입니까? July 4th. July 4th. July 4th. July 4th. 7월 4일. Name two national U.S. holidays. Name two national U.S. holidays. Name two national U.S. holidays. 미국의 국가 공휴일 중 두 가지를 말하세요. New Year's Day. New Year's Day. New Year's Day. 새해 첫날. Martin Luther King Jr. Day. Martin Luther King Jr. Day. Martin Luther King Jr. Day. Martin Luther King 2세의 날. President's Day. President's Day. President's Day. 대통령의 날. Memorial Day. Memorial Day. Memorial Day. 전멀장정 추도기념일. Independence Day. Independence Day. Independence Day.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 Labor Day. Labor Day. Labor Day. 노동절. Columbus Day. Columbus Day. Columbus Day. Columbus Day. Columbus 기념일. Columbus Day. Columbus Day. Veterans Day. Veterans Day. Veterans Day. 제안 군인의 날. Thanksgiving Day. Thanksgiving Day. Thanksgiving Day.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Christmas Day. Christmas Day.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날. 미국의 국가 공유일 중 두 가지를 말하세요. Independence Day. Columbus Day. Pledge of Legions.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지금까지 보고티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빅테스트 파트 4를 마치면서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결코 쉽지 않은 시민권 도전을 열심히 응원할 테니 한 걸음씩 천천히 내딛으면서 꾸준히 반복 학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